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오렌지가 아니구나 레몬이고요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ılar tt lets go ISH 뼈 뼈 뼈 브레시 뼈 뼈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맛있지만 뭔가 안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조금씩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신게 아니라 써요 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고소한 고춧가루 속이 쓰려요 속이 쓰려 이거는 빈속에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은근히 또 중독성이 있네요 이게 근데 근데 이 추억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난 또 깜빡 이 랩은 깜빡이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밥 먹은 맛으로 먹어요 이 랩은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와 이거는 쓰다못해 먹으니까 전기가 온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먹기 전통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가끔 먹으면 맛있겠요 밥이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고기 소스는 먹으면 저의 고기 소스가 엄청 맛있었어요 고기 소스가 너무 좋아해요 먹고 싶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레몬먹방은 여기까지만 해야할거 같아요 쓰다못해 아니 쉬다못해 써요 써 쓴 데 이제 속까지 쓰리 거 같아요 이거 여러분 먹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맛있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